스마일 without your eyes, raise your eyebrows, stop smiling, that's your model face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너무 잘 나온다.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제대로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?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. 너무 잘 나와요. 모델이 훌륭해서. 네, 그럼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자, 녹화할게요. 하나, 둘. 여러분, 마지막 질문의 답이 뭔지 궁금하시죠? 바로 3월 18일 저녁 8시, 틱톡 스테이지 커넥트 윗 이성경에서 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3월에 꼭 만나요. 약속! 저는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, 여러분. 오늘 8시에 만나요. 안녕. 빨리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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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